풍악을 울려라 할 때 풍악이라는 노래가 한 곡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?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? 풍악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곡도 다 같이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 중간에 쿵짜라자자자 보셨죠 여러분? 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저희 팬분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놨어요 이분들께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손을 한 번 높이 들어볼까요? 감사합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도 쿵짜라자자자에 맞춰서 팔을 흔들면서 헤이! 외쳐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 번 해볼게요 쿵짜라자자자 헤이! 이쪽도 쿵짜라자자자 헤이! 풍악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두 손은 강좌에 맞춰서 박수 한 번 쳐볼까요? 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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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사랑 사랑의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이 들을 수 있게 풍악 소리도 습기 부른 밤 내 맘도 따라 보내고 쿵짜라쿵짜라자자자 풍악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쿵짜라쿵짜라자자 풍악 소리가 내 맘을 바쁘게 살랑살랑 우는 바람도 내 맘을 내고 웃으시니 딸랑딸랑 운명소리가 내 맘을 달래주네요 좀 높이쥬요 공짜라 다짜짜 공맥을 울려라 내 사랑이 늘릴 수 있게 한 번 더 공짜라 다짜짜 공맥을 울려라 내 사랑이 늘릴 수 있게 박수 공짜라 다짜 공짜라 다짜 공짜라 다짜 공짜라 다짜 공짜라 다짜 공갥을 울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공짜라 다짜 공짜라 다짜 공갥소리가 내 맘을 아프게 공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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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 공оче 공짜라 한 번 더 굶자라자자자 빛나긴 울려라 내 사랑을 변할 수 있게 내 사랑을 변할 수 있게 굶자라 굶자라자 굶자라자 풍악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? 제목이 뭐라고요? 올해 김희재가 풍악을 전국적으로 울릴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노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쪽 저쪽에 많은 분들 계셔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갈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더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 이 앞쪽에는 좀 높으신 분들이 앉아계셔가지고 박수도 앉혀주시고 탐의를 유지하신다고 박수도 앉혀주시고 함경도 안 눌러주시고 우리 금천구 주민여러분들 이렇게 즐기고 계시는데 같이 즐겨주시겠습니까?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쪽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다닐 거예요 근데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김희재가 좀 가서 얼굴을 보여드릴 때 마음껏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